지금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예요 음내에 나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음내에 나와서 쇼핑 좀 하고 볼일 좀 보고 집에 가는 길이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오수막이 통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닭팽이 쟀다 5,700원에서 5,300원을 더 받았으니 6,500원에서 5,300원 또 내렸어 또 내렸어 1,200원 1,200원 차이가 나버려 그래서 10개를 다 훑어왔지 그때 내가 쌀 때 훑은 거 후회를 했잖아 근데 300원 더 내렸어 그리고 오늘부터 후라이치킨 어땠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돼지고기 살 필요 없어 돼지 싫어 염증만 나 하나 하는지 두 개 다 먹은 게 나 전에도 한번 닭 세일 해갖고 그때도 한번 10개씩 쟁겨놨네 열 몇 개에서 샀지 그때도 그랬어 계속 세일한다 해갖고 두 번이나 염검고 10개씩 사온 적이 나는 5,700원만 돼서 살 날 했거든 근데 또 300원 내렸네 500원 내렸지 400원 그랬나? 5,700원 내 지금 5,300원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냐 그거 확인하라고 해 그거 확인하라고 해 주님의 보라 주님의 보라 고열의 강불을 내라 이수라 해라 이수라 해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죽음이 넘치는 여신 부부여 기쁨으로써 성능을 내 거실세 축복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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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실세